어? 혹시 그림을 못 그리신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컨셉의 캐릭터를 AI의 도움을 통해서 드로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비전공자 디자이너라면 가장 큰 고민이 그림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비술기로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림을 완전히 못 그리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입시미술을 한 친구들만큼 그리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좋아서 그리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실무에 나가면 종종 어려운 작업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시대죠? AI 시대입니다. 비록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은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디자이너가 접근하기 어려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툴 대신에 채츠피티나 구글 제미나이처럼 자주 사용하던 툴을 이용해 볼 겁니다. 먼저 포토샵을 켜고 어떤 캐릭터를 디자인할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플스토리 UGC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루시드 캐릭터의 진 버전의 캐릭터를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장르의 캐릭터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캐릭터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포즈, 원하는 컨셉, 원하는 의상 스타일 등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미리 수집하는 겁니다. 저는 메이플스토리 컨셉으로 디자인된 캐릭터를 원하기 때문에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위주로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레퍼런스를 수집했다면 포토샵에서 잘 잘라서 대략적인 이미지 톤을 만들어 봅니다. 원하는 포즈를 만들기 위해 팔이나 다리를 올가미 툴로 대략적으로 따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또 캐릭터 컨셉을 생각하며 일부 영역은 브러쉬로 지우고 스케치하듯 대충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기괴한 형태의 컨셉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컨셉보드를 기반으로 스케치를 진행해 봅니다. 구도가 맞지 않거나 깔끔한 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형태나 의도 그리고 컨셉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스케치를 아주 더럽게 완성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선을 한 번 좀 더 깔끔하게 따면서 대략적인 색을 한 번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4단계에 걸친 밑작업을 할까요? 우리가 실무에서 정식 서비스를 론칭할 때는 아무 AI 캐릭터나 사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는 서비스에 맞는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AI로 만든 캐릭터 디테일이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추후에 다른 사람이 이 작업을 전달받아서 진행할 때 이 디테일이 매번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밑작업을 미리 진행해 주는 겁니다. 자 밑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챗GPT한테 들고 가서 이 밑작업 이미지와 함께 근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롬프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딱 캐치해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해야지 AI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 만들어줍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르죠? 메이플스토리스러우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AI 특유의 그 채색법과 디자인이 적용된 느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포토샵에 불러온 이 AI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했던 이 스케치에 맞게 올가미 툴로 듬성듬성 잘라서 붙여주시고 머리카락 길이 같은 것도 스케치에 맞춰서 자유변형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이미지의 형태가 보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틀을 잡았다면 다시 한번 이 테두리에 맞춰서 선을 따줍니다. 만약에 타블렛이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을 따는 것이 어렵다면 그냥 펜툴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디자이너지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거든요. 선을 따고 컬러도 아까 뽑은 AI 이미지에서 추출하여서 단색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디지털 일러스트 채색법 중에 글레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색조를 이용해서 명암이나 양감, 덩어리감을 표현한 후에 그 위에 색을 블렌딩하여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단순히 뭐 유튜브에서 소개해준다고 해서 써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AI 기법을 이용해 기존의 기법을 역이용해보는 발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글 재미나이로 들어가 봅니다. 왜 재미나이를 쓸까요? 재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능력은 제 경험상 최하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청사항에 대한 충실도와 원본 이미지의 유지는 가장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나이에 우리가 만든 이 이미지의 테두리선을 업로드한 후에 글레이징 채색을 원한다는 프롬프트를 함께 입력합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프롬프트는 채치 PT한테 가서 이미지를 주면서 글레이징 기법으로 바꾸는 프롬프트를 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줍니다. 이렇게 채색을 하기 위한 글레이징 이미지를 몇 가지 출력한 후에 채색용 이미지 레이어를 쌓아주도록 합니다.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색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색용 이미지를 몇 가지 출력한 후에 포토샵에서 채색용 이미지 레이어를 쌓아주도록 합니다. 이때 오퍼시티와 혼합모드를 돌려가면서 원하는 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주도록 합니다. 마무리 작업으로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살짝 더해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색 고정을 해주면 AI를 이용해서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은 이것으로 완성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수준은 아니지만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퀄리티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일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AI로 딸깍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훨씬 높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의도를 100%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두고두고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업데이트 컨셉 광고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